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조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별자리로 부자되는 법 2탄 전층 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여러분들께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법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자리에서 우리가 처녀자리까지가 별자리가 6개가 되고 그리고 전층 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가 또 별자리가 6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12개의 별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양자리에서 처녀자리까지는 약간은 뭔가 가정이라든지 약간 소소한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런 어떤 별자리를 상징한다면 우리가 전층 자리에서부터 물고기 자리까지는 사회적인 어떤 별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별자리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별자리로 태어난 임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달에 태어난 것 같아도 그 별자리에 그날 태어난 이유가 우리 모두, 우리가 모두 별들이거든요. 우리 모두 별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고 투자하고 돈도 벌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양자리에서 제가 전혀자리까지는 지난 1탄에 제가 올려놨고요. 2탄에 지금 전층 자리에서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올려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앞으로 나올 별자리 중에서 가장 재정 전문가는 어느 별자리가 될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완전한 재정 전문가가 두 개의 별자리가 있고 전혀 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별자리가 그게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지. 이런 또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가 가장 돈을 관리를 잘하는 별자리가 뭐냐면 정갈자리예요. 정갈자리 분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재정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타입이고 두 번째로 또 누구냐면 염소자리입니다. 진짜로 아껴서 돌다리도 두드려서 아끼는 별자리가 염소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 정갈자리나 염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쭉 아껴서 대기만성으로 뭐가 될 확률이 높다.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갈자리하고 염소자리가 부자가 되어서 될 확률이 높다. 그 별, 두 별자리가 그러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물론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삶의 가치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여행을 중요한 가치를 두면서 다양한 나라를 다니면서 그거를 봄으로 해서 부자가 됐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게 되거든요. 있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은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미술품, 내가 좋아하는 명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또 가짐으로 해서 마음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전형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잘 사는 타입들이 누구냐면 천칭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천칭자리들은 어떤 거냐면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천칭자리들은 금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취향과 안목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자기 취향과 안목의 높은 옷차림도 세련되게 입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집안의 인테리어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의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과감히 돈을 투자하고 자 그래서 사실 천칭자리는 별자리 중에서 돈에 대해 투자의 개념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쩌면은 천칭자리들은 심리적인 기능이 굉장히 좀 뛰어나죠. 자 그러니까 천칭자리답게 투자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배우자, 파트너가 해주는 게 낫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칭자리들은 좋은 거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좋아하고 우아한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원천적으로 그런 것이 만족이 되어야지 많이 어떤 기분을 느낍니까? 행복하다, 부자다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천칭자리들이 원천적으로 부자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재정 전문가인 파트너를 만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천칭자리들은 그래도 원래 재정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좋은 파트너를 만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별자리인 정갈자리는 실제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정말로 돈을 철저하게 모으고 재테크에도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테크에 임합니다. 자 그리고 정갈자리들은 어떤 물건을 잘 버릴까요? 잘 안 버립니다. 자 그래서 정갈자리 자체가 재생과 회생의 별자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갈자리들은 자기 있는 물건들을 잘 안 버립니다. 그리고 옛날 물건을 깨끗이 닦아서 잘 쓰다 보면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됩니까? 골동품이 되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이 정갈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래된 어떤 물품에 대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근데 정갈자리들은 원천적으로 재테크라든지 이런 거를 치밀하게 잘하기 때문에 우리 정갈자리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인생의 스케줄대로 그대로 움직이시면 부자가 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들은 뭐냐면 정말로 사수자리 상징이 뭡니까? 하늘에 대고 화살 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켄타우루스가 사수자리의 상징이 되는데 사수자리는 첫 번째로 먼 곳에 대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뭘 좋아하냐면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운동을 좋아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별자리들이 사수자리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사수자리가 그러면은 재테크에 대해서 개념이 있을까요? 자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돈을 근데 잘 벌까요? 못 벌까요? 자 사수자리들은 돈을 잘 법니다. 자 버는데 재테크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없어서 그리고 또 돈의 가치를 크게 중요하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 인생을 어떻게 좀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자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수자리 분들도 어쩌면은 꼼꼼한 조력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수자리들은 근데 돈을 버는 수안들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언제든지 돈을 벌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두려움을 안 느끼고 잘 살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사수자리들에게도 비서나 조력자가 제가 볼 때는 꼼꼼한 어떤 조력자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사수자리들은 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하면 돈은 번다. 요런 생각하고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고 거기에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부자된 마음을 가지는 거다. 요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금전적인 거 없이는 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수자리들도 똑같이 비서나 약간 그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로 사수자리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재정 전문가예요. 자 그래서 재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염소자리는 차곡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낭비란 일체 없고 거기에 계획성 있는 소비로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자 염소자리들은 사실은 20년 대기를 위해서 20년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20년 열심히 벌어서 그 큰 집 사서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딱 작정을 하면 20년은 그냥 열심히 계속 살아갑니다. 자 그 정도로 염소자리들은 다음에 뭔가 목표가 있으면 목표라는 지점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염소자리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들은 크게 못 살 일이 없겠죠. 어쨌든 나이 들어가면 자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염소자리 사람들이 너무 꼼꼼하고 자 그리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고 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나중에 열심히 자기 계속 투자하고 투자하고 저축하고 저축하고 해서 아마 다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부를 이루고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염소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는 진짜 물병자리가 물병자리의 상징이 천황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천황성이 되는데 물병자리들도 진짜 부자 아예 이거는 물병자리들은 부자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는 안 하고 그리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크게 많이 집착하지도 않고 또 거기다가 소비와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으면 정말로 물병자리들은 원천적으로 누군가가 돈 관리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수자리나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또 자기들이 돈을 벌면서 돈 개념이 없을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물병자리들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어센에 따라 틀릴 수 있겠죠. 물병자리 분들은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산에 계신 분들 요새 자연 사나이 이런 거 유행하고 유행하고 사람들 관심이 많이 있어 하잖아요. 자 그럴 때 그 산산아이들이 거의 물병자리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돈은 그리 많이 필요치 않고 나의 속박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물병자리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물병자리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 사람들 사실은 현실에 발을 디디고 특히 남성분들 발을 디디고 살아가려면 몹시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물병자리들이 부를 이루고 살아가려면 똑똑한 재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들은 물병자리하고 또 조금 틀립니다. 물고기 자리가 보게 되면 진짜로 물이잖아요. 물병자리하고 물고기 자리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물고기 자리는 어떤 거냐면 자 물 밑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물 밑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고기 자리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늙음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없음도 두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돈이 없게 되는 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 돈 벌어야 하는데 나 돈 저축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돼서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이 돈 버는 방법만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돈을 꼼꼼히 잘 벌면서 그리고 저축도 잘 하면서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의 첫 번째 돈을 그 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신한테 맞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그러면 돈을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물병 자리 분들하고 조금 틀리게 쭉 이어져 가면서 돈을 벌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물고기 자리 분들은 또 어떻게 좀 독특한 게 또 있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것도 제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저선 가서 이거 사람들 많이 부려먹고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또 많이 벌게 되면 이게 나쁜 일일까 좋은 일일까에 대한 어떤 평가가 물고기 자리 분들은 들어갑니다. 좀 이상하죠? 자 그런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별들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다 틀리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자리 우리 사람들이 물고기 자리 분들이 뭘 많이 하냐면 기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기부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 기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기부 많이 하면 우리가 더욱더 잘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운이 튀는 개운 법 일종 중에 개운이 되는 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겁니다. 뭘까요? 기부입니다. 기부 남의 인생을 후원해주는 그게 나에게 백배의 어떤 시너지 효과로 다가오는 운의 개운 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어쩌면은 나중에 궁극적인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많이 벌어도 불편한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버는 방법만 잘 찾으면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돈을 잘 벌고 저축도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도 재테크 잘하고 실리적인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별자리 별로 부자되는 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말씀해 드렸고요. 원천적으로 그런데 이 별자리들을 공부하고 제가 재테크나 부자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면서 별자리들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부자라는 개념이 있죠. 물론 현대적인 부자는 돈이 있어야 부자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나는 쌍둥이 자리입니다. 제가 쌍둥이 자리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여행하고 많은 경험을 쌓고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싶다. 그게 사실 저는 저희 부자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 염소자리 사람들은 워커홀릭이 많거든요. 자 그럼 워커홀릭은 뭡니까? 일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금정과 탄탄한 자기기반을 만들어가고 그걸 점점 키움으로 해서 행복해지는 게 그분들의 부자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어쨌든 별자리들마다 부자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관념이 틀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서 어쨌든 참고하셔서 다 행복하고 부자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에 부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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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